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하소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. 왜 히 로 야데야 왜 그리고 히 그녀가 로 안았다 야데야 알지를 그녀는 알지를 못했다 라는거죠 야다는 보통 경험적으로 알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을 몰랐느냐 히 아노히 나타티 락 그것은 내가 아노히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나타티 내가 주었다 락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냐면요 핫따간 핫따가는 국식 핫따가는 국식이죠 그래서 따간과 그리고 핫티러쉬 티러쉬는 포도주 새 포도주죠 새 포도주는 보통 이제 포도주를 이제 그기는 보관하는게 아무래도 그래서 새 포도주는 맛이 좋고 오래된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는 식초가 돼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티러쉬 맛있는 새로 짠 포도주 그리고 하이체하르 하이체하르 하이체하르는 신선한 기름 오일 이체하르 프레쉬 오일이고요 새로 짠 기름이겠죠 그러니까 콕시껏 따간과 티러쉬 와 그 다음에 이체하를 주었고요 그리고 또한 캐쉐프 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르베티 히르베티는 라바 라바는 많다는 뜻이죠 비큰 머치 매니 그레이트 많게 하였다 머치하게 멀티플라이드 했다 그래서 셰프를 히르베티 내가 돈을 많게 했다라는 뜻이죠 라흐 그냥 그리고 베 저하브 금을 아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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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이 어 그런데 이선 베는 그런데 저하브 금을 아슈 만들었다 아시아는 만들다 또는 행하다 라 바알 바알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곡식과 많은 제사를 주었는데 그 자브 금을 가지고 그녀는 바알을 만들었다 즉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다 라는 뜻이죠 라흔 그러므로 라흔 아슈 내가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베 라 라카 티 라카는 테이크죠 테이크 할 것이다 내가 테이크 할 것이다 라카티 라카티 아슈 부 왜 라카티 아 무엇을요? 내가 니 내가 니 나의 곡식을 예 네 곡식 하나님께서 나간 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의 곡식이라고 했죠 베이터 그때 베이터 베이터 타임 이죠 예 타임 때 시즌이죠 그때 그래서 이 또 그의 때에 곡식을 취하해 버릴 것이고 또 왜 티로시 그리고 새 포도주를 왜 모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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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드는 시즌이네요 라이스 어포인티 타임 라이스 미팅 포도주를 짜려면 그 여름 시즌이 있잖아요 그쵸 여름에 포도주를 따잖아요 그쵸 그 그 시즌에 그 적절한 포도주를 가져갈 것이고요 네 히찰레티 내가 나찰 할 것이다 나찰은 스트립 블런더 딜리블 원셀프 스내치 그래서 나찰 나찰 할 것이다 그래서 나찰 앞에 눈이 빠지면서 히찰레티 그래서 히필령이네요 내가 어 벗겨버릴 것이다 벗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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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 하소트 하소트는 카사 카사는 커벌 덮었다 에뜨 그녀의 에르바타 에르바 에르바는 네이키드에서 그녀의 벗은 것을 덮었던 그 양털옷과 배옷을 나는 벗겨볼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를 위해서 금을 쓴 그녀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몽땅 다 곡식과 모든 것을 다 빼뜨려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아타 이제 안날레 안날레 는요 아 아 아갈레 아갈레 죄송합니다 아갈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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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내가 드러나게 한다 겔레 인커버 리무브 드러나게 한다 에트모스 음 납 남루 타 남루타 나베루트 나베루트 나베루트는 어 인모드스티 부끄러움 부끄러움 르드네스 그래서 그녀의 창피스러움을 내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르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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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 눈앞에서 메하베아하 예 아하부는 사랑하다는 뜻이죠 그녀가 사랑하는 자 그녀가 하가 그녀가 사랑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사랑하다는 것이 피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녀가 어 정말 쫓았던 뭐 이런 뜻이겠죠 음 뭐 정말 어 좀 그냥 보통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쫓아갔던 사랑했던 자들의 그 눈앞에서 이방 이방의 우상들을 말하겠죠 왜 이씨 아무도 각 사람들은 어 어 야찔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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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찰 나찰은 블런더 딜리버먼셀프 예 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나찰 나찰은 음 그가 그녀를 구원하다는 뜻이죠 그가 어 그가 예 3인칭 단수의 나찰 야찔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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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를 예 그녀를 구원할 것이 못할 것이다 미 야리 내 손으로부터 내 손으로부터 어 구원을 할 수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녀를 다 빼뜨려 가는데 얼마나 옷까지 다 삭 털어가지고 벗겨 가겠다는 말씀하셨죠 음 사실 포로로 되어 간 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쵸 포로로 완전히 벗겨 가지고 다 노랗길 당하고 다 죽고 그쵸 그렇게 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히새바티 내가 어 거치게 할 것이다 샤바트는 어 시다 는 뜻도 있지만 거치게 하다 거치다 는 뜻이죠 수입필령이니까 내가 거치게 할 것이다 콜 어 메쇼 메쇼샤 예 메쇼샤 예 저기 어 마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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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움이죠 그녀의 즐거움 즐거움 조이죠 조이 예 메쇼샤 그녀의 즐거움이죠 해가 붙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녀의 모든 즐거움을 그치게 할 것이다 학가 학가는 어 학가 뒤에 해가 붙었죠 그래서 그녀의 학교를 학은 축제죠 그녀의 축제의 즐거움을 이스라엘은 주수 때 축제가 있죠 또 어 나팔 나팔 또 불고 절겁게 먹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축제를 얻게 할 것이다 호대샤 그녀의 어 그녀의 세달 절기를 그리고 샤바타 그녀의 안식일을 이방 땅에서 안식일도 지킬 수 없었고 절기도 지킬 수 없었죠 그리고 뭐하다 뭐하다는 뭐에드 뭐에드는 정해진 타임 예 그래서 정해진 절기를 그녀의 그녀의 절기를 해가 다 붙었죠 해가 점이 찍혀서 붙었네요 그쵸 점이 찍혀서 해가 붙으면 3인칭 점이요 그녀의 그녀의 호대샤 그리고 샤바타 그녀의 샤베스와 모하다 그녀의 모든 절기 그리고 그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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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절기를 잔치 축제를 하나님께서 샤바트 하게 할 것이다 예 시게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와 하시모티 내가 샤멘 샤멘 할 것이다 샤멘 샤멘 디스 디스토로이 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 카페나 카페나 카페나는 개펜 개펜 개펜은 어 와인 예 포도나무 포도나무죠 근데 카펜 카펜에서 카펜나 그녀의 네 점찍은 해는 그녀의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점찍은 해니까 아 아 마음에 그녀를 젊을 적었다 예 그런 뜻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카페나 그녀의 포도나무 그리고 테나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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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나는 빅츄리 예 무화과 나무죠 응 개펜 포도나무 테나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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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덴 테나타 테나 타 테나 frames 테나다 나의 품삭시다 그녀가 포도나무를 보고 또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야 내가 이 나무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이것이 열매를 따면 나는 정말 돈 많이 벌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에테나라고 생각했지만 해마 이것들은 리 나에게 아시에르 아시에르 나트 누 내가 아시에르 나트 누 리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예 잠시만요 아 예 이것이 이제 그녀가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해마 이것들은 그것들은 해마 해마 리 아시에르 나트 나트 누 리 나한테 준 것이다 누가 내 아바 내 연인들이 준 것이다 내 애인들이 준 것이다 예 아 아하브는 사랑하다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L형 파티시플은 애인이죠 애인 내 애인들 복수형이죠 그래서 그녀 고멜은 남편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애인들이 그래서 애인들이 나한테 이 포도밭도 줬고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를 줬는데 이것이 내 싹시다 샥싹시다 라고 했죠 아테나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로 나는 이제 완전히 부자 된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샤메 딤 내가 슘 둘 것이다 슘은 두다 할 것이다 레야아르 레야아르 레야아르는 어 어 이거는 포리스트라 야아르 포리스트네 무드 포리스트라 티켓트 그래서 이것들이 어 그래서 이것은 숲이다 숲으로 어 잠시만요 이걸 아 아 여기서 이제 내가 줄 것이다 할 때는 주님께서 줄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샤메 딤 내가 만들어 버릴 것이다 둘 것이다 레야아르 숲에 숲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아 아 아 라 탐 그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아 하이아트 하이아트 하샤데 어 들판에 짐승들이 예 하이아트는 하이 생명이죠 하이 생명 내 비종을 짐승들이 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예 여자가 방금 이거는 내 애인들이 준 내 밭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어 샤메틴 내가 만들 둘 것이다 그것을 레야아르 어 그냥 숲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할라탄 그것들이 먹을 것이다 하이아트 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먹을 수가 없죠 다 붙잡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13절 우 파카델티 내가 페카델 할 것이다 숫자를 헤아릴 것이다 라는 뜻이죠 숫자를 헤아린다는 말은 버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카운트 할 것이다 포니시 할 것이다 우 파카델티 알레하 그녀를 에뜨 야메 에뜨 야메 하 베알린 바알의 바알들의 그날들을 내가 헤아릴 것이다 바알을 섬겼던 그 우상숭배의 날들을 헤아릴 것이다 라고 했죠 아쉬르 그것은 타키티르 그녀가 카타르 카타르는 연기를 피우다 번제를 태우다 라는 뜻 이죠 태워서 번제를 바치다 연기를 내다 라는 뜻 도 있구요 그쵸 인센스 오프링 을 하다 그래서 타키티르 그녀가 번제를 들였던 그 바알의 날들을 내가 헤아릴 것이다 라헴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바알 이죠 바알 에게 타키티르 했던 것 그리고 바타르 그리고 내가 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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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패스 어드벤스 그리고 그리고 타하르는 장식하다는 그녀 그쵸 장식하다 장식하다 그녀는 타하드 타하드 그녀는 장식했다 니쨰마 니쨰마는 아 넷쨰마 넷쨰마는 고리 링이네요 링 이어링도 되구요 이런들은 보석 코고리도 되구요 그래서 니쨰마 니쨰마 그녀를 장식하였구요 그 다음에 베 헬레야타 헬레야타는 헬레야 헬레야는 주얼리 보석이죠 보석으로 장식했고 마텔렛 그녀는 갔다 아래 을 쫓아서 미아 하베아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서 그녀가 그녀의 애인들이죠 남편이 호시하잖아요 그쵸 남편 놔두고 애인 만나러 가버린거에요 아하베 사랑하는 그 매아 하베아 그래서 왜 오티 그런데 내가 어 내가 나는 예 원래 애쓰는 모스리란 뜻인데 그래서 내가 이런 뜻이죠 샤이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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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의 말씀을 나를 잊었다는 뜻이네요 그쵸 내가 가니라 나를 나를 오티 샤이하 그녀를 그녀의 애인을 만나러 갔지만 나를 잊었다 샤이하 내 내 음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이니라 내 음 은 말씀이죠 어 트런스 말씀이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그 저기 호세아의 아내는 애가 세명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어 그 우상을 우상 승기는 일을 했죠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져버리고 결국 아수르의 우상 그리고 각종 유방우상을 다 가난한 우상을 숨기다가 결국 그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기독교로 이스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지만 정말 오랫동안 우상 숭배가 강하죠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각종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